아 으 으 으 아 모쪼록 우리 그 명분 한분한분의 파업도 잘 활성화되고 그 기운이 에듀의 발전같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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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우 다 함께 동산을 안타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모여서 산행을 하게 됐는데 너무 여러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너무 참 좋습니다 정말 에드윌에서 합격했다는게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에드윌의 그런 동화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에드윌 온라인 회원들께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 에드윌 공유중개사 동호회 모임에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부들도 그렇고 공부하신 분들 꿈들 다 있으시죠? 에드윌에서 함께 꿈을 이룹시다 산행도 너무 멋져요 함께 참여합시다 지금 가장 힘들 때인데 조금만 더 힘드시고 내년을 같이 함께해요 어디가나 에드윌에서 공유중개사를 땄다는게 되게 금지와 자부를 가져요 내년에 오실 분들도 에드윌에서 공부하면 화이팅 밖에 갈겁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! 자 찍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